모서멜로 olarak 페리스 정도 누구야? 찍어볼은 뉴욕 예엥쌤 아이씨 근데 뭔가 더 어두워지기도 하는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? 아 지금 꺼내놨어. 꺼내놨어. 아 고기. 와 지금 선선하니까 너무 좋다. 근데 이제 저녁까지.. 어우 추워. 보일러 혜진아 보일러 못 켜. 이거.. 이거 혜진이니까 선물 받은 걸까? 갈까? 응. 이거 가질 거야? 응? 이거 가질래? 어. 네. 이거 스티커 줘. 근데 이게 나와나? 아니. 내가 뭐 눌렀어. 아. 아 이거구나. 아 놀랬어. 잘못 보고 우리 사랑이 얘기하는 거야. 아 이거구나. 우리 별 그냥 아무. 이거 스릴 쩐다 근데 은근히. 어떻게 밥 준비해야 되는 거야? 일단 그러면 밖에 세팅하는 팀. 아 오케이. 그리고 안에 내부적인 밖 세팅하실 분. 나가자. 아 둘이? 되게 빠르네. 밖에 불 때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. 이건 뭐야? 불 피울 줄 알아? 밖에 도움을 요청해 볼게. 이거 그거 필요한데. 푸이. 집게랑. 토치? 장갑. 이렇게 하면서 불을 먼저 피우고 계속 해야 돼. 계속? 이제 요리가... 하기에 그렇게는... 어우 시원하다. 너무 좋은데? 와 너무 좋다. 미쳤네. 일단 있는 척 하자고. 밥 드실 분! 나 안 먹어. 나도 안 먹어. 나 먹을래. 이 숯을 여기다 피우는 거 아니야? 그치. 아 아닌데? 아 잠깐만. 이거 맞죠? 이거 소금... 그냥 이렇게 정지했다 이렇게 부어서 찍어서 먹을지 아니면 삼겹살이 구우면서 이렇게 뿌리면서. 한 정도 넣고. 와 왜 하스야? 그러니까 거의 뭐. 그리고 많이 보는 광경인데. 우리 그때도. 그러니까. 이렇게 불이 붙는구나. 와우. 조 앤 심. 또 눈물 예상합니다. 오 눈물 나. 나도. 얘를 더 넣을까? 더 넣어야 돼. 이거 쏘고 있어 봐. 이 웨어스를 조금 더 넣어줘. 그래야 불이. 아우 눈에 물. 이거 파츠에서 하온 거야? 아 모르겠어요. 돌자 언니가 챙겨줬어. 아. 이거 하니까 그래도 조금 낫지 않아? 오. 오 이제. 이거 살짝 그건데 지금. 나 얼마나. 나 얼마나. 오 잘 붙었다. 잘 붙었어. 장작 더 넣자. 위나. 와 대박인데? 어떻게 붙였어? 그치? 우리 둘이 금방 하지? 와 둘이 안 붙였구나. 아 우리 둘이 했어? 야 위나 우리 둘이 했다고 얘기 좀 해. 우리 둘이 했지. 어 진짜? 너와 나 단둘 있어. 야 이거 얼마나 힘들. 눈물 나면서. 진짜 울었다고. 아 시원해. 그치. 오 미쳤다. 뭔가 안에 보다 더 시원해. 이거 참기름이야? 아마도? 오 색깔 좀 묘한데. 간장 난 거 아니죠? 뭘까 이게. 더 넣을까? 아니면 조금. 어. 또 그때처럼 고기 막. 팍! 갈까 봐. 구워보면서 넣자. 이거는 숯은? 숯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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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유지하자. 어 유지. 이게 유지를 널 시켜주는 거야. 오케이 유지. 우리 유지할 거잖아. 이거 안에 것 좀 가져가세요. 자기 너무 와일드한 거 아니야? 나는 이런 거. 앗 뜨거. 어 저. 어. 조심하세요. 조심해라. 음료 음료. 콜라. 이거. 이거. 이거는. 이런 식으로. 얘가 조금 가라앉으면 되지 않을까? 가라앉겠지? 그렇죠. 그리고. 고구마 넣어. 아 호일. 이거 여기다 싸서 둘이. 안에 지금 저기다 넣어놔. 지금? 이거 하자. 어. 그럼 마무리해주세요. 네. 기가 막힌 치먹이구나. 됐다. 조심해. 아 씨. 아 왜. 고기. 어 됐다. 근데. 저걸 꺼낼 만한. 긴 집게가 없네. 와 이거 되게 만든 거 같아. 응. 진짜. 가짜 같아. 네. 다 내가 나예요? 자 고기 구울까요? 고기 구울까요? 아 언니 바로 꼬여요. 이거. 이것도 한 번만. 갖다 밖에 놔둬라. 어 어. 꿇자. 어 야 불쇼? 진정. 이제 막 선선해지니까 또 나와. 아 둘이 진짜 비장하다. 오 거의 다 익었고. 첫 쪽만 익으면 되겠다. 어차피 소고기는 있어? 오 잘 구워. 잘 됐어. 그치? 어떻게 설설 찌개 펼까? 먹자. 먹자 일단. 불이 또 너무 적지. 이게 그 꺼져. 바로 꺼지더라. 그래서 우리가 일단 키워놓은 거였거든. 아니 그러면은. 이렇게 하면서. 눌면 되니까. 어 그거? 어 괜찮다 언니. 그거 그 정도 될 것 같아. 어 저 고구마. 호일이. 그러니까 이게. 그 장작 집게가 없어서. 아 못 꺼내니까. 오 마이 갓. 그게 좀. 방법 하나 있지. 방법은 하나 있지. 손으로 쉽게 꺼내는 거. 아니면. 장작 작대기로 이렇게 이렇게. 꺼내도 될 것 같아요. 아 오. 고구마. 아 이걸 쓰시면 되겠다. 고구마 끈에 말어. 아니 아직 안. 아직 안 됐을걸? 아 더워. 잠깐만 일단. 자 일단 앉으시고요. 호라 앉아봐. 안. 아니. 다 같이 먹자. 다 같이 먹자. 얘만 걷고. 걷고 앉아야 될 것 같아. 어 조심하세요. 와 휘인아 여기서. 오래 버텼다 야. 아 나 거의 여기 집. 이거 한 번 잘라야 되는데. 전 가위. 오 불도 막 직접 떼서 구웠어. 많이 컸지. 자. 건배할까요? 건배사. 네. 언니 건배 안 하고 마신 거야? 아 건배. 어 하라고 하지. 자. 자 리더가. 잠시만요. 언니 나 나 주려고. 언니 거기 차. 하나. 오케이. 하나 둘. 마마무. 만무새끼. 산촌편. 오케이. 걸어서 7주년까지. 걸어서 3개 써. 오케이 오케이. 걸어서 7주년까지. 고생했다. 사랑 사랑 사랑. 오케이. 오케이. 자 고기 레고 해봅시다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 파채 찍어드셔도 되고요. 아 가이드. 가이드 내요? 아. 파채에 양념을 한 거구나. 거기는 양념 있습니다. 이거 먹고 이따가 더 먹어. 지금 수박도 있고요. 준비된 플랜이 많거든요. 언니 핸드폰에 오렌지 주스 흘렸어. 아이씨. 아 근데 되게 금방 어두워졌다. 응. 이거 확 어두워져. 응. 와 이 소리 뭐야? 개구리. 개구리. 개구리랑 기뚜라미랑. 콜라보레이션? 이번에 앨범 냈잖아. 개구리. 진짜 많은가 보다. 오 진짜 맛있다. 좋다 진짜. 맞아. 너무 오랜만에. 아 이거 나는. 자 같이 드는데. 이렇게 그냥. 뭐 해야 되지? 편하게 촬영하는 게 처음인 거잖아. 진짜 그냥 뭐 없이. 맞아 맞아. 너무 좋아. 최초. 최초 공개할게요. 밥 먹고. 정리하고. 게임. 밥 먹고. 초당 옥수수 먹고. 초당 구수? 마약 구수 먹고. 마약 구수 먹고. 잠깐. 파티. 케이크. 기념식 하나 하고요. 수박 화채 드시고. 오늘은. 그러고서.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. 게임을 하면서. 이 모든 걸 정리하는. 좋아요. 여기서 게임하면 잘 됐을 것 같은데. 여기서 하자. 응. 그 노래가 맞나?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. 밥 달라고. 아 이거 돼지인데. 개구리 개구리. 개구리 개구리. 아니야 그거. 노래를 한다. 아들 둔 자나는. 개구리 개구리. 개구리 개구리. 아 이거 올 책인데. 앞으로 와. 개구리 소녀. 와. 너 개구리 소녀 알아? 대충은 알아. 오. 오. 개구리 왕룡이 아니야? 그게. 그게 주제가 있거든. 개구리 소녀. 짬뽕. 짬뽕. 이거 진짜 옛날 건데. 그거 어떻게 알아? 알죠? 우리 초등학생 때 했을 건데. 짬뽕 물렸고요. 응? 물렸어? 네 물렸습니다. 이거 대패삼겹인데? 응. 대패삼겹. 아 대패삼겹 하자고? 이걸 좀. 빨리 익는 거. 아니 뜨거울 때 터치해요. 오케이. 갬성 캠핑 짬뽕가요? 아까 너가 뭐 넣자 하지 않았어? 아 소금? 오. 오. 동근은 여기서 하시는 분이야. 아 나 계속 고구마 생각밖에 안 들어. 왜? 고구마 이제 꺼내야 될 거 같은데? 저건 이제. 끝났어 저건. 호일이 벗겨졌어. 꺼낼 거 있어. 꺼낼 게 있어. 못 꺼내 지금. 아니 하나라도. 얘 얘 앞에 있는데 얘라도. 아 괜히 내가 꺼내줄게. 얘는 언니. 안 됐을 거 같은데 됐나? 어 근데 맛있는 냄새나. 그러게? 오 진짜. 맛있는 냄새나. 향 왜 이렇게 세? 한번 반만 쪼개볼래 휘인아? 오 익었어?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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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휘인이. 휘인이 아직 안 했어. 언니는 주지 않아. 아 알아 알아 알아. 오이. 오이. 심지어 내가 줬는데. 그니까. 맞아. 아 언니 그거 줄게. 아 그때 안 줬나 나? 어때? 고구마? 고구마? 이거 익었나? 익었어. 껍질까지 먹으면 될 거 같아. 이거 익었나? 고구마 드실 불. 나 고구마 먹을래. 근데 이거는 조금 껍질이 많이 타. 속에까지 타서 자리 많이 뜯어져. 껍질 뜯어 먹어볼게. 언니는 감상생분 때 계속 이거 이렇게 불 지펴서 했어? 진짜 맛있다. 아 진짜. 불 지피는 남낭이 누구였어? 소감이. 고구마가 좀 아쉬운 맛이다. 혼자? 아니 같이 했지. 고구마가 좀 아쉬운 맛이야. 근데 거의 정답으로. 고구마가 좀 아쉬운 맛이야. 왜 안 달아. 왜요 왜요. 안 달아 별로. 단 고구마가 안 달아. 하지만 식감은 매우 훌륭해. 근데 중요한 건 이 삼겹살 은근 안 된다. 아 진짜? 응. 돼지고기라 더 안. 은근히 아니고. 아니 내가 할까? 이게 불이. 아니 이게. 언니. 어 벼라. 얘 꺼내줘. 어 뭐 뭐 뭐. 아니 그걸로 그걸로 말고 그걸로. 이거지. 어 쟤. 고구마 드셔보실 분? 아니 벼라 잠깐만. 더해줄까? 오케이. 어 위험해. 땄는데. 자. 어 불 봐 지금 좀. 세졌다. 세졌다 세졌다. 오예. 우와 미쳤다. 파이어 포크. 더 울려요? 지금 불 있을 때. 자 일단 이걸 구워주신 용님 먼저. 나 여기 좀 앉을 거야. 잠깐만요. 어때요? 제대로 익었다. 아. 바싹 익었지. 응. 내가 이만큼 깠는데 그래도 할 건데. 나 먹어볼게. 먹는 곳 맞지? 돼지고기야. 이거 먹는 곳 맞아? 맞아 맛있겠다. 우와 배배로 익었다. 그치? 근데 달지는 않아. 아 그 거기는 돼지고기인 거 같은데. 어 이거 근데 베이컨임? 그치? 완전 베이컨같이 익었다. 아 어. 많이 뜨거웠구나. 많이 뜨거웠구나. 많이 뜨거웠구나. 괜찮아? 오 달아. 그래? 아니 내가 할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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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짜? 우와. 우와. 왜. 장난 아니지. 아. 고기가 많이 남았으니까. 이거. 스태프분들. 드리기엔 너무 작나? 응. 그래서. 다른 거랑 같이 이렇게 드시면. 응? 맞아. 그럼. 삼겹도 있잖아. 어 맞아. 응. 맞네 맞네. 꺼내놔야겠다. 야 그거 진짜 맛있는데. 그래? 응. 어머 이거 했네 먹어봐. 여기. 맛있어. 우와 맛있지? 응. 맛있는데? 헐 나 옥수수 제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. 기대돼. 아니 그러니까 저거 후라이팬에 할까? 후라이팬에 할까? 후라이팬? 직접 만들어보는 건 처음인데. 아니 언니. 아 언니 그 위에 후라이팬을 올리면 되잖아. 잠깐만 처음이라고요? 주니어스인데? 언니만 믿고 갑니다. 잠깐만요 잠깐만요. 언니 가. 네 저희 고기 먹고 있을게요 그럼. 민심 굳건합니다. 네. 근데 진짜 이렇게 시골이 있는 게 되게 좋다. 속세에 찌들어 사는 우리에게. 좋지. 근데 서울 가면 또 다시 돌아와. 그치. 그때 우리 뭐였지? 휴가 받고 쉬다가 기분 좋게 막 얼마 안 돼서. 얼마 안 돼서 그냥. 얘가 책 사줬을 때. 아 우리 휴가 끝나고 오랜만에. 막 깨르륵깨르륵 때면서 막 공항 걷는데 그러고 나서 한. 도착하자마자. 용호 오빠가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. 맞아 맞아. 아 그렇게 하는 거야?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. 오 있어 보여. 있어 보여. 버터 많이 버터 많이. 신나. 녹음에 돌려가면서 묻히면 되겠다. 자 여러분들. 용. 하나 둘 셋. 잠깐만. 아 언니 손 될 것 같은데. 언니 이거 끼고 하라니까. 응. 오케이. 요거만 올리고. 아 이렇어. 용. 용이 한 번 봐. 둘. 셋. 맛있을 것 같은데. 비벼 비벼. 비벼 비벼. 오. 오 좀 모양 나왔어.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각해. 응. 되게 잘했는데. 와. 오. 오. 대박이지. 오. 비주얼 미쳤다. 오 맛있겠다. 와 냄새. 와. 오 땀나. 고생하셨습니다. 네 자 먹어봅시다. 와 마약 옥수수를 먹을 줄이야. 근데 나무조끼라고. 그 정도만 꽂아도 되겠다. 어 그 정도 꽂아서 먹을 수 있다. 자 하나.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 어떤지. 잡아주세요. 자요 둘. 맛있어? 옥수수 자체가 엄청 달아. 이게 진짜 초등 옥수수라고 한가봐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먹어보자. 와.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응. 이거 나 고개보다 더 맛있어. 진짜 이거. 이거 뭐야? 근데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. 와 쩔어. 아. 장사를. 아 좀 덜 뜨거웠으면 좋겠다. 응. 좀 이따 먹어. 그러니까. 오 뜨거운데 잘 먹는데. 나 뜨거운 거 잘 먹어. 아 진짜? 안 돼? 모르겠어. 잘 먹더라고. 와 나 지금 혀 뒤였는데. 어 그 정도야 이거. 어. 나도 너무 뜨거운데. 너무 맛있어. 응. 해봤어? 원래는 처음 했다. 응. 대박인데? 햄이. 되게. 쌩옥수 때 잘 익었다. 나 지금 말도 안 하고 먹지 않아. 다 먹겠다. 진짜 맛있다. 힘들게 구운. 보람있게 맛있어. 아 미쳤다. 고수는 집 차리까봐. 형은. 간판에 언니 이빨 손질기 이렇게. 쏠라멜아. 오 마약 됐어 지금. 유일한 마약이야. 오늘 먹은 것 중에 제일 많았어. 유일한 마약. 언니 언니가. 이거 짜장밥인가? 싫어했잖아. 이거 지금 좋아하는 거 해준 거야. 7년 만에. 7년 만에 되찾았네. 아 웃기네. 왜? 배고프시죠? 이거 누구한테 이게 아무도 없는데? 와우. 너가 여기 막 먹을 거 막 정신 돼.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라줘야 돼. 정신없이 먹어. 이제 좀 정신 틀어. 이만큼 먹고 정신 틀대. 하이도빠. 아니 난 이 비주얼이 너무 좋아. 나도. 맞아. 그거는 참 맛있게 생겼어. 와 날이 그리고 너무 시원해 지금. 진짜. 너무 시원해.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맥주 더 먹을래요? 아 있구나. 응. 너 다 먹었어? 나 두 입. 아 안혜진 약해졌네 진짜. 아 안혜진 약해졌네 진짜. 흰인아 어떻게 생각해? 얘 약해진 거에 대해. 흰색 스크림. 아. 요즘 용서 언니의 최애 아이템. 심박수로 체크해주는. 우와. 어 이걸로 게임해보자. 잠잘 때 렘 수면 언제 뭐 이게 있대. 언제 깊게 잠들었는지. 진짜? 그걸 이게 체크해준다고? 응. 여기다가 차고 자니까 이제 심박수가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나온다. 어 언니 스트레스 어때? 좋아. 딱 없어. 4만 원. 응? 선물해줄 거야? 어. 우리 다? 응. 생일 선물? 손절. 가볼게요. 나 지금 스트레스를 못한 거야. 야 너 스트레스. 왜? 빨간색이야. 여기 화살표에 있는 게 일로 갈수록 높은 거야. 아 진짜? 너 스트레스 받았어. 너 스트레스야?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. 지금 잠을 못 잤어. 아 이게 오늘의 스트레스야 아니면. 지금. 오늘의 스트레스야? 아까 용서님 파란색 맨 왼쪽이었잖아 거의. 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? 너의 체력은 그게 아닌가 보다. 어. 정신적으로는 그래도. 아 몸이. 정신적인 게 아니라 몸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야. 아 그런가 봐. 그렇지 심박수나 이런 게 나오니까. 나도 뭐 그거까지는 모르는데. 그런데 이제 오늘 잠을 못 잤어. 그냥 너 거 살 때. 어? 옷이 어때요? 언니 하나 더 살 거야? 아 언니. 또 살 거야? 아니 아니. 나는 이제 안 사지. 어 오케이 오케이. 어 그럼 어떻게 저 살 때 어떻게. 나는 마약 옥수수 사달래. 뭐라고? 마약 옥수수 사달래? 언니. 용서 언니를 내가 사줄게. 맨날 휴인이시 같아. 맨날 옥수수만. 휴인이시 같아. 아니 마약 옥수수. 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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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갖고 와? 갖고 올까? 응. 그럼 이거를 좀. 자 여러분. 네? 우리들의 7주년을 자축하는. 어 나 목소리 왜 이렇게 커. 자 일단 이거 두 분. 초청 드릴게요. 제가 한번 할까요? 네. 자 혜진 씨. 자 여러분. 우리들의. 7주년의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. 개구리들도 우리를. 축복해 주네요. 개굴 개굴 개굴이. 노래를 한다. 진짜. 오. 오. 조글로 못할 줄 알았어. 깜짝 놀랐네. 너무 무서워. 컨트롱이잖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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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놀랐어. 악령. 악령 씨인 케이크. 이거 보고 있었어. 너무 놀랐어. 이게 의미가 있어요. 15년? 15, 16, 17, 18, 19. 7주년의 밤이 지나고 있고요. 마피아인데. 이 앞에 우리 마마무. 뒤에는 무무들. 아. 그런 또 깊은 뜻이. 무무들 거의. 장신인데. 무무들이 지켜주고 있다. 아 오케이. 이런 깊은 뜻이 또 있어요. 오케이. 모아야 되는데요 이거. 네? 모아야. 모을까요? 하나로. 해요? 응. 자. 7주년 축하합니다. 7주년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마마무. 생일 축하합니다. 하나 둘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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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자 가요. 영상 가요. 하나 둘 셋. 오케이. 어 파냄새. 저. 저 파냄새 좀 많이 나는데. 괜찮아요. 여기서는 안 나요. 채 찍어두셔도 되고요. 아 이거를 같이 볼 줄은 몰랐네요. 갈게요. 하나 둘 셋. 우와. 우와. 괜찮았어요. 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자. 고생했어요. 분거. 아 원래 케이크에 소주 먹어야 되는데. 소주 있어 심지어. 아 근데 나 혼자. 아 먹을게. 언니 먹어. 언니 소맥 먹어. 내가. 아니야. 아 진짜. 그럼 나야 더 좋지. 어. 맛있어. 이거 먹어볼게요. 첫째는. 뭐 한 거야 방금? 응? 첫째는 버리기.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어 맛있는데? 맛있어? 티비에 많이 나오더라고. 아 이런 데서 딱 무서운 이야기 딱 해 줘야지. 언니. 언니 약간 심하게 담을 보면서 아까 잠들었잖아. 언니 또 지어낼 준비됐잖아. 언니 또 지어낼 준비됐잖아. 언니 또 지어낼 준비됐잖아. fosse masin. 했어. 가수 있어. 긴umbs 있어. 갔어. 으흔 vä3 이제는 지어낼 만한 앞에 이야기조차 없어 와 소주 진짜 오랜만에만 지내 짠 안하고 맛있다 아니 입만 제거지 진정한 고수들의 대화다 여러분 이게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점은 일단 안 읽고 계시고 수박 있잖아 아 그거 내일 먹을까 우리? 수박은 저녁이지 그래? 야 호흡 빼는 거 뭐냐? 아 그래? 호흡 엄청 빼네 갑자기 호흡을 빼 잘 잡았다가 발송을 왜 아 그래요? 그러니까 앞에 안 불러? 그건 부른데 그건 그거다 수박은 수박이다 아 그러니까 수박은 수박이다 수박은 수박이다는 뭐야? 수박이다 수박은 수박이다 수박은 수박이다 수박이다 와 저거 같아 심사했다 실컷했잖아 한 한 달간 불을 보고 있잖아 이미 여기 한 쪽이 좀 탄 것 같은 느낌 나 잘네? 우리 빨대가 짧아 무모틀이 그때 털 탔잖아 맞어 얘 털 탔잖아 그거 고기 굽다가 우리 무모틀이 갔을 때 아 그러네 감고 있었어 그때 글자 하지 않았던 거지 야 근데 어떻게 또릿하냐 그런걸로 물이 쎄 작아 어떻게 안 꼽았다가 그냥 비빌면 다운다 아 네 아 어떻게 게임 가요? 네 지금 바로? 게임을 해서 마피아를 할까? 어 마피아를 해서 한 명이 일단 수박 반 잘라오게 할까? 그러면 다른 게임을 해서 수박을 좀 잘라서 여기다 언니 많이 힘들고 계속 시켜 수박을 잘라오게 수박을 잘라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신부 고문설방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아이씨 자나고 있어 아 자나고 나를 누가 쳐다보고 있고 해 왔는데 다 취해가지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오늘은 이래 언니 빠이 안 돼 못 취해 왜냐면 한 명밖에 없어 나도 지금 이 한 명은 같이 먹어서는 안 취해 언니 살짝 볼 빨간데 나 볼 빨간 사춘기라서 그래 사춘기는 네 같지 자 야 여유보소 여유보소 지금까지 모든 게 느려져 자기 자기 금방 끝났습니다 너 자기 왜 이렇게 좋아? 난 그만 끄서 하는 게 좋아 나 근데 몸으로 말해하고 싶어 그럼 지금은 가위바위보를 하자 아니 나 몸으로 말해하고 싶어 아니 가위바위보를 나 자기 나 아니 몸으로 말해 오는 할 건데 그건 이제 이따가 대망의 2차 2차전이요? 게임 2차전? 클라이막스 때 지금은 약간 거기로 가는 지금 도움받기 그래서 수박 에피타이저 배팅새 귀여운 그럼 언니한테 갔다 오면 되잖아 그냥 수박 자르러 나한테 귀여운 일이 아니고 나도 저기까지 가는 게 아 안 돼요 내가 케이크 갖고 왔으니까 얘가 또 소주 갖고 왔거든요 이제 언니 자리가 갖고 왔어요 아 프로네 둘이 둘이 자기 게임 해라 둘이 난 이거 아니고 둘이 또 남아서 오케이 오케이 다른 게임 하자고 이거 가 아니 그래서 한 명씩 빠지는 거죠 누구예요? 아 이거 아 나 아 잠깐만 우리 하나 둘 셋 이거 해요? 그래 하자 인간적으로 하나 둘 셋 삼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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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남았네 둘이 남았네 언니 들면 어떡해 내 머리 내 머리 내 머리 잠깐만 둘입니다 둘 하나 둘 셋 삼 아 야 이거 진짜 와 미쳤다 미쳤다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제로 오 와 이거 언제 언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 사 하나 둘 셋 당신을 수박은 수박이다 당신을 수박은 수박이다 나는 수박이다 수박은 수박이다 아 진짜 웃겨 저 화장실 좀 늘렸다가 바로 실행할게요 잠시만 화장실이요? 손 씻고요 아니 저 화장실도 못해요 아 목도다 아 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 씻어야 돼요 고구 또 다른 손 씻게 잖아 unk 수업 cken 수업 수업 수업